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 방법은 전세계 기준이 되고 있는 USD의 미국의 기준에 부합합니다. 여기 미국의 유기농 기준에 부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방법은 전세계 어디서나 유기농 있는 걸 다 받을 수가 있어요. 또 국내 법에도 저희가 쓰는 가성가리, 가성수하가 유기농에 쓸 수 있다고 다 되어 있고요. 미국 농구성에 보면 리스트 4A, 4B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물질을 따로 구분해서 이것은 유기농에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. 저희가 쓰는 가성가리, 가성수다, 황이 그래요. 또 하나 지금까지는 욕자라는 조용상 그 새끼가 어떻게 믿냐 이런 말 많았어요. 그런데 이제는 무시 못해. 국가에 없고 3년 토마토 재배에서 방제 효과가 완벽하게 입증됐어요. 토마토, 고추.